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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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카드 주셨어 어 진짜? 어 진짜? 그리고 나영석 피디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돼?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출장 15일 갔습니다 만두 생활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졌어요 아까 그 5만원 같은 종이가 있었는데 유튜브 틀어서 뜬 뜬 보면서 밥 먹고 뭐든 그래 맞아요 라면 먹어 라면 먹어 라면 제일 좋아하는 거 라면 제일 좋아해? 왜? 라면을 먹고 좋은 거 먹지에 돈도 많은데 라면을 먹고 좋은 거 먹지에 돈도 많은데 라면을 먹고 좋은 거 먹지 존경해요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와 좋다 어차피 돈이 50밖에 없는데 어차피 돈이 50밖에 없는데 어차피 돈이 50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팔클로네가 모자라요 나만 기다렸는데 아지금이 희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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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은 희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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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 잠깐 이거 너무 화내지잖아.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원 줄게. 아 진짜로? 아니 거절해야 돼. 어 진짜 짝바구니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여기. 아니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남준아. 다시 하자 자. 야 남준아 이번에 네가 맞췄으니까 내가 이거 반 줄게.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. 맞아 거절해야 그림이 나오지 거절해야. 형 근데 형이 거기서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. 아 그러네 야 남준아. 아 진짜 떨린데? 아 진짜 떨린데? 어 찢어질 거 같아 찢어질 거 같아. 아 오른쪽 오른쪽. 여기? 어 여긴 거 같아. 야 근데 여기 차표 없잖아. 우리 돌았잖아. 우리 돌았잖아. Sir. Is this a ferry for Malta? So we're clear? We have no money now. We have no money now. We have no money now. But we are a faster. We didn't know here. There is a ferry lane. What? You can? Yeah. Yeah. 자 10원씩 모금합니다. 자 10원씩 모금합니다. 10원씩만 주냐? 남준이 지금 즉석 공연 한번 해. 야 직석 공연 한번 해. 야 직석 공연 한번 해. 여기서 랩하면 돈을 주제. 랩하면 돈을 주제. 랩하면 돈을 주제. 랩하면 돈을 주제. 가방을 놓고 내 심정은 절반 돼. 그리고 우리는 타고 있네 열차에. 오오오우우우! knowledge here. 야 직석 공연 archais girls together. 핸드폰과 fundraising. Keepwing hairaney. kilo meter. Look up, dude what's up. I got to go back. I gotta go back. permit ya I got to go back. אפ. 在 parting point yes, Dang. 무슨 Approximatelyirstport.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많아 teek OF 좋은 건데. wow FA's per day. lion Bruno. 서울이 있는데? 서울? 서울 38... 야 이거 캐릭터 프롬 서울이랑 좀 싸게 해 준 거 아니야? 프롬 서울이랑 좀 싸게 해 준 거 아니야? ㅋㅋ 뱅 어... RJ 옷 자주 입는 이유가 뭐예요? 첫째로는 뭐 제가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애정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둘째로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ㅎㅎ ㅎㅎㅎㅎ 왜요? 돈 많이 벌면 공짜 요구하면 안 됩니까? 요구는 안 했어요 알았어요 공짜 좋아할 수도 있지 돈 많이 벌어도 공짜 좋아요 아니 퍽 죄송합니다 야! 형!! 발리 비치볼 있다고 발이 왔다 이제 ㅋㅋ angel 비치 발리 발을 발리 비치볼 비치발리 딸아? 야 튼 ciento 있지 어? 나를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했어! 이해했어! monkey 여기에서 양말 사니까 주면 되잖아 잘생겼다고 고마워 우리의 목소리에 안 들린 것 같아 우리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아 Tok Heett 구입을 안 내놔야죠? 이라고 말이 안 돼.. 어이구 생활 나 형 지 пов発한다 이수다 이제 가입을까요? 헤헤 어 최종 점검에서 우승한 요원은 140만원 산다 예? 왜? 140만원 산다 예? 왜? 상점이 주어진다 예? 뭐라고? 얼마나? 내 길을 잘 못 들었나? 140만원이요? 우와 뭐예요? 어 기부트카드네 비스트카드네 아 네 1복장을 다 준거예요? 아 근데 저 20만원짜리 형이 있어요 140만원에 끝나는 요원은 여러분 열심히 해 몸 푸세요 빨리 비싸봤자 다율이 네 75유로가 아니라 사실 다율이 되게 비싼 거 같아 샌드위치에요 5,000원 6,000원 하나 더 저거 샌드위치 내 아저씨는 똑같이 커피나 우유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학생 라테를 먹자 나쁘지 않네 태양아 만원 왜 줬냐 윤기 형한테 만원 왜 준거야? 만원 더 있어? 어 네 위버스 아 그래? 다 설명했어? 너 위버스 자주 한다? 나 안주머니에 만원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아 명예있는 신형 하하하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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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이런 데서 또 기념품 사주고 가는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 진짜 아니 저 못사잖아요 어? 본 Shawlab을 아직 save 흐흐흐흐흐흐흑 자터벨을 받았습니다 무엇약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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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Remember laughter 진짜요? 박스를 열어봐 와! 대박이야! 와! 대박이야! 나도 무겁지 그냥 진짜야? 진짜 부럽다 이거 진짜로? 감사합니다! 진짜 선물이야? 어때요? 귀엽죠?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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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의상이랑 찰떡 아니에요? 찰떡이야 찰떡이야 치겠다! 이들 공항 가야 돼 이제 가야죠 이제 나만 하나만 가요 혜연이 이거 가요 사과자 사과자 어? 아! 진짜 먹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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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혹시 그 압경씨를 먼저 할 수 있어요? 네 근데 압경씨 근데 압경씨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에 갈 겁니다 종종 출근합니다 네 오늘 자동으로 출근하고 원래 음악 들으면서 가죠 날씨 너무 좋아 너트도 않고 휴지 않고 이게 가을이지 하늘새랑 떠줄게요 잠깐만요 아 저기 송붕이 송붕이 아 형도 이지 속죽이 13,000원 아 이걸 왜 두 번이에 넣었어 아 딱 딱 딱 딱 한 번 하라고 했어 아 정석하다 진짜 좋아 제가 제작대로 쓰려고 한 번 딱 한 번 하라고 했어 잠시만 저희 다 완성품 대면 드리려고 했는데 샘플로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샘플용으로 나온 거라 아 아 시범적으로 이거 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여기 가져가는데요 아 아니 아니 No 근데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까 깜짝 이제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